미국 서열 3위 따위 패싱하시고 정복수에서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갈 길을 간다 미국 서열 3위 누구? 패럴러시? 패싱해 영국 중앙 누구? 엘리사베스? 패싱해 미국 국회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 패럴스가 어떡하지? 나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가 바이든 아 걱정되네 이 국회 이 새끼들 이준석 이 새끼 국회 이 새끼들 오오오 미국과 만장을 끄네 밤밑 투사 윤돌이 가까이 오오오 정복수승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갈 길을 간다 땀땀땀땀땀 기시다 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좀 기시다 한테도 기시다 앞에만 서면 쪼그라뜰지 말고 기시다 한테도 당당하게 반일 두사 윤돌이가 가 윤돌이가 가 고맙습니다 아멘